й ... ... ... ... ... 내 예정 사과 해볼까요? 3, 4, and 5, 6, 7, and 8 이렇게 커지면 좀 3, 4, and 5, 6, 7, and 8, and 1, 2, 3, 4, and 5, 6, 다다다다다 좋아요 1, 2, 3, 4, 5, 6, 7, 8, and 누둑 하면 이제 벌칙 시작 인트로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번 거쳐요 이번 콘서트를 저희가 고척돔에서 하게 됐어요 꿈 중에 하나였던 곳이고 그런 곳에서 스테이와 이렇게 해서 스트레이키즈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컴투더 까지 해주시고 스트레이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스트레이키즈 하 메가벌스 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최대한 뒤로 두면 안 돼요 오늘이 저희가 메가벌스 첫 연수입니다 지금 매절도 다 배웠고요 되게 멋있는 노래예요 비트체인지 생각보다 이런 재미있어요 저희 앨범에서는 처음 보는 장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세고 에너지 있고 패기 있고 그런 건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포인트가 있다면 BPM 체인지가 있어요 벌스와 프리오일까지는 BPM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다가 훅에서 갑자기 BPM이 좀 더 템포가 빨라지면서 뭔가 심장의 BPM까지 같이 뭔가 변화를 주는 홈트 파이팅 지불 dad은 너무너무 vaak 발사풍 ! 네 펄스 Debat 여기가 선택 점점 점점 찬물 노래 찬물 노래 창민이 2번 2번 나갈게요 찬이가 나왔는데 1번이 있습니다 좀 편히 anyaktels 1,2,2,3,4 보여줄 줄 알았지? 그건 착각이야. 볼게요 진짜 볼게요. 볼게요. 어쨌든 고첩돔이라는 이런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걸 너무 영광이 있고 저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앞서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연습 때 좀 더 스케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했고 메가벌스라는 신곡 안무도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잘한다. 바로 가자. 네 저희는 오늘 메가벌스를 배우러 왔고요. 지금 메가벌스를 전부 다 배운 상태입니다. 메가벌스는 분무가 많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아마 분무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메가벌스 연습입니다. 2분차입니다. 회사에서 리마인드 연습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막 시작했고 이제 멤버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댄서분들과 함께 1,2,3,4,5,6,7,8 할 때 이 타이밍. 이거 봐보자. 용복이만 이렇게 슬르륵 한번 올려주고 이제 다른 분들은 전부 그냥 5,6,7,8 이렇게 콕 올라가기만 할게요. 네 해볼게요. 5,6,7,8 1,2,3,4 5,6,7,8 프리로 되게 웨이브를 엄청 막 이렇게 달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막 슥 슥 슥 슥 이렇게 프리패드 하면서 7,8,1,2,3,4,5,6,7,8 1,2,3,4,5,6,7,8 이때가 1.2인 거죠? 이때 5,6,7,8,1,2,3,4,5,6,7 1,2,3,4,5,6,7,8 1,2,3,4,5,6,7,8 1,2,3,4,5,6,7,8 쭉 올라가요. 제가 형 어깨 잡는 게 완전 제가 원래는 안 돼. 엉덩이 못해도 돼. 던져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우리 대화할 거야? 데려가야 돼. 이 상태에서 넌 나쁘지 않아서 생각에는 안 돼. 난 안 힘들잖아. 5,6,7,8 1,2,3,4,5,6,7,8 아니면 여기서 그냥 너 노래 부르고 팔만 이렇게 돌릴 수 있나? 네, 그렇게요. 여기서 그냥 몸까지 가지 가지 말고 한 번 더, 한 번 더.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컸기 때문에 이 길을 걷기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게 저의 노력할 수 있는 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아예 완전 형들 신뢰해. 진짜. 네, 방금 제 파트 때 들어 올려지는 거를 오늘 처음 맞춰봤는데 노래 부를 타이밍이랑 다 같이 신경을 쓰니까 좀 아,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금방 다 정리해서 무대에서 보면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오우, 네. 이렇게 한 번 더 하다. 1,2,3,4,4,5,7,8,7,7,9,8 한 번 더 얘는 최대한 따올을 많이 해야 이뻐요 너무 중요한데 앞으로 몸 좀 많이 쏟아줘요 상태를 우와 와 아 저의 스킬이 느껴졌어 방 방 방 호 호 뚜고뚜고 방 봉봉봉 어 요래 한 두 두 두 하체 두 두 오직 내 꼴 배꼽에서 형 괜찮은데 형 괜찮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갇아도 돼 괜찮은데 이거 안 잡고 근데 해줄 수 있나 내려올게? 내려올게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 해볼게 오직 내 꼴 배꼽에서야 속 편해 오직 내 꼴 배꼽에서야 속 편해 많이 잡았다 큰 거 나온다 떠받들어라 러지 지금 다시 상빈이 이것을 할 때 아무리 형들이 앞으로 나올거예요 네 그때 거의 제자리 있으면 형들이 앞으로 나가는거고 그 다음에 약간 자리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랩크콘 오 잠시네요 얘 진짜 힘들어 2, 2, 3 Oh baby please don't hurt me 날 흐리지 마 널 사랑해 또 나를 아직 못 지워지 마 Oh baby please don't hurt me 더 늘지 마 오늘을 위한 날 위한 말 진짜 왜 아빠한테 저렴한 거 같아? 어휴 Get out! uuumic 그리고 이때는 8분엘 8 중개 나갈거예요 8중개는 우리 각자 얼굴이 8개나 이렇게 나간다는 거 네, 맞춰주세요. 장비리 진짜 멋있다. 자, 여기서의 중요한 그거 있다? 부르는 사람한테 뭘 해줘, 주변 멤버들이. 알겠죠? 뭘 해주세요? 네, 너가 나한테 뭘 해줘. 전곡 엔딩 자리 한 번만 가볼게요. 서랍지를 시작한다 할 때 교체한다.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막상 공연 날짜 다가오니까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언스러운 날인데요. 새로운 곡도 해보고, 새로운 동선도 하고 좀 빡세게 달립시다. 형! 더 работ자! 감사합니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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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뭔가 콘서트에서 저번보다는 좀 더 발전한 모습 보여주려고 되게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무래도 고척덤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설렜던 것 같아요 경기рев 한글자막 by 한효정 끝 gdzieś 눈소리 잠시 몇 가지 그가 고척돔 고척돔 저에게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죠 저희만의 무대로 고척돔에 스테이를 채워서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주 짜릿합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좀 더 재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고 있는 많은 분들 저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잘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 거고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연습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끝 정보이렐라 세븐 세븐 고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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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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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었잖아, 막 하다가 끝나면은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막 끝내고 그냥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팬서들이랑 동선이 켜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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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파트 앞에서 끝나고 빠지는 타이밍에는 대부분의 동선을 다 앞쪽으로 퇴장해서 돌아가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좀 빠르게 빠져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다음 파트 사람이랑 안 겹치게 맞아요 우유! 웠요일!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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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말이죠 콘서트 전전 날입니다 최종 런스루를 모든 댄서 형님들과 같이 맞춰온 시간을 가졌는데 새로운 무대들도 많이 준비가 잘 돼서 스테이가 좋아해줄 거 생각하면 두근두근합니다 파이팅! 다치지 말고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상선이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어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세이베아 안녕하세요 스승호입니다 원투쓰리 фор 정말 메가벌스라는 건 퍼포먼스에 많은 중점을 두었고 스테이가 보시면서 웅장함과 스트레이 키즈의 에너지를 좀 느껴줬으면 좋겠고 스트레이 키즈는 또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준비하는 과정에 스테이가 좋아할까 스테이만의 피드백을 더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스트레이 키즈 솔직한 피드백 꼭 듣고 싶어요. 그리고 관객성에서 많은 스테이들이 우리 무대를 봤을 때 또 반응이 꽤 궁금하고 정말 이게 우리 아티스트만의 무대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보는 시선이 되게 다르니까 솔직한 피드백 정말 원해요. 네 그리고 내일 월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스트레이 키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고척돈 매진 고척돈 매진됐다고 했을 때 애들이랑 단독방에서 야 우리 고척돈 매진이래 이러면서 신기했던 경험이 있고 그런 거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열심히 하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시작 일단은 이렇게 날개만 할게 귀걸이 보다 이게 더 걱정인데? 이 정도? 길이가 이러면 원래는 실로 이렇게 따거든요. 안 움직여. 근데 전 그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별로여서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깨지는 소리 들었어요. 항상 큰 무대라고만 생각했고 저희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었던 무대였는데 이번에 오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고척동 첫 콘서트 본 공연 딱 30분 전입니다. 굉장히 떨리고 일단 오늘은 설렘보다 떨림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핸드싱크 아닙니다. 핸드싱크 아니고 기타도 다 이렇게 아까 맞춰놨고요. 라이브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싱크 아니에요. 라이브로 라이브입니다. 떨려요. 왜 떨리죠? 아무래도 싱크곡을 3개나 하니까 떨리겠죠? 제가 실제로 입었던 옷이고요. 바지는 작아져가지고 슬랙스를 그냥 입기로 했습니다. 색깔이 좀 비슷한 슬랙스로 시상식만 했던 곳에서 저희만의 무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만으로 좀 큰 부담을 받았던 것 같고 약간 우리가 우리 팀으로 이렇게 다 채울 수 있는 지금 위치까지 올라왔구나 약간 그게 아직도 좀 느껴지지 않은 것 같고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저 리더로서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스테이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그렇지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준비한 거 스테이한테 잘 보여주고 우리도 후회 없이 무대에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내려왔길 바랍니다. 파이팅! 다치지 마요. 하나, 둘, 셋.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큰 무대를 같이 한 번 더 쓰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프로도 잘 부탁합니다. 우리 STAY 그리고 우리 멤버들! 이런 큰 무대에서 언제쯤 우리가 단독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현실로 다가오니까 사실 지금 이 상황 자체도 굉장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저희 한국 STAY는 처음 봐주시는 거니까 최대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줌을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해주는 멤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 같이 일 취하셔야 되어서 고맙고 열심히 준비한 저한테 맛있는 음식을 감문해 주고 싶네요. 지금 보면 저희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멤버들! 너희와 함께해서 행복하다! 이게 다 누구 덕분이냐? 물론 저희의 노력도 있겠지만 우리 STAY의 발회도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무대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한 번 해봅시다. 이런 멋진 공연, 이런 소중한 공연들 오래오래 무대에서 함께 즐깁시다. 저는 마지막쯤 거의 앵콜 무대 때 많은 STAY 앞에서 그냥 앞에서 인사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그런 구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동선을 쓰면서 팬분들한테, 우리 STAY한테 가는 게 제일 좋아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게 뭐죠? 뭐죠? 자, STAY 노래방 시간인가요? 듣고 싶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해해! 어, 랩은, 랩은 이해할게요. 이건 알지! 어, 그래서 또! 알지! 2개의 상트 얘기만 한 번 해봅시다! 레럿 고! 오케이! 3개의 상트 얘기만 한 번 해봅시다! 그냥, 아, 그냥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3개의 상트 얘기만 한 번 해봅시다. 그냥 우리 여덟 명 다 같이 그냥 오래오래 가는 게 여러분들이랑도 같이 오래오래 가는 게 그게 제 꿈인 것 같아요 둘 셋 세이 스테이 원해요! 가자! 한국에서 이렇게 큰 몸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정말 스테이한테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멋진 무대를 같이 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 보러 와주신 스테이 즐거웠었다면 너무 다행이고 한국 공연 통해서 조금이라도 힘 먹고 역시 우리 스트릿키즈 스트릿키즈다 이런 마음만 있었으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꼭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